자 짧게 연결해주고 레미가 뚫어섭니다. 레미. 타운드에 박지성 돌려주고요. 좋아요. 고을. 독점골 타운젠드 박지성의 어시스트 기록됩니다. 이야 타운드에서 또 한 번의 인생골과 같은 엄청난 골 들어갑니다. 안드로스 타운젠드의 독점골 박지성의 시즌 3호 리그 어시스트입니다. 박지성 선수도요. 레미 딱 볼 받아서 무리하지 않고 살짝 갖다 줬던가 안 좋았습니다. 아 멋진 플레이가 펼쳐진 퀸스파크레인저에서 공격진 드립니다. 자 타운젠드가 끌고 들어가면서 약간의 방향전환을 만들어냈고. 레미가 이겨냈어요. 자 박지성이 고 백라인 앞에서 공을 받아줬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안드로스 타운젠드의 중거리 슈팅 홀로 연결됩니다. 정말 이런 경험이...